바쁜가봐 연락도 없고 연락해 약간 여러분들 신나는 기분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간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이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제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난 바쁜가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동생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자로만 보이네 내게 칭얼칭얼대던 너의 모습들이 이젠 너무 그리운데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Oh no 요즘 넌 바쁜가봐 저쪽에서 위로는 마음이 하나 난 네가 필요해 이러는 게 어디서 이렇게 널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서 It is the old lady 난 hired 좀 더 세게 돼 해야 될 줄은 난 몰라서 내가 바보인 건가 아님 속는 건가 하나 둘 blister 너의 장난을 한번만 더 불러줘 네 입에 붙어 있던 내 이름 나만 아는 귀여운의 Beij 목소리로 제일 잘되던 네가 그린데 Oh love 요즘 난 바쁜가 봐